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2018년 8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어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A씨는 유기견이 열사병에 걸려 체온을 내리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